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파혼한 전청조의 과거 결혼식 모습이 공개됐다. 전청조와 부치소에서 오랫동안 같은 방을 썼다는 수감자는 안에서도 남자랑 결혼한 거 거의 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남현희는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전청조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청조는 미국에서 오래 지낸 재벌 3세이며 승마를 전공했으나 10대의 심각한 부상으로 은퇴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현재 경기 성남중원 경찰서는 남현희의 어머니 집을 찾아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는 전청조의 스토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남현희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인근 순찰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